어패x4 발패x3 발패x4 발패x4 금 좀 옮깁시다 동해왔어요 동해 여기 말고 옆에 방파제 옆 옆 방파제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사람이 꽉 찼고 세팅은 이쪽에다 할건데 저는 뒤에 있을게요 무서워 세팅하고 올게요 자 오늘의 미끼는 참개찌렁이 참개찌렁이와 홍거시 홍무신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참개찌렁이를 오늘 사용할게요 오늘 로드스펙은 475 왜 500 안쓰냐 475가 쓰기 아직까지 편해요 릴은 불스아이 모노 5호 더워 자작채비로 진짜 더워 자 기절해보세요 자 얘가 놓고 오고 하나 더 할게요 땀난다 아 오늘 파도가 살아있네 홍거시 아직 살아있거든요 아까만요 자 캐스팅 할게요 자 두번째 캐스팅 파도 좀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리가 계속 움직여 이게 입질은 아니거든요 일본의 고기 파도가 파도가 강정동 파도야 파도가 강정동 파도야 미키 다시 갈게요 네네네네네네 Compared to the size of trout accused가 해서 주세요 유저 달 싸zäh gen 저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오자 가워 안 두꺼야? 알근이구만 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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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를 바로바로 먹어버려 길게씩 달고 있거든요 근데 금방금방 다 먹어버려 한 대만 근투 한 대만 가까운 게 장타 멍게 근투 이 시간대부터가 시작입니다 밤에 더 잘 나오죠 물 뒤집히고 조간은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동네에 또 감성돔이 간간히 나오고 있죠 사이즈가 아직까지는 크지가 않아요 3자 미만인 것도 많고 뭐 대부분 3자들이 있는데 4자만 나온다고 해도 성공이죠 다음은 톡백이 스 ratings 풍경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아 풍경 보소 하늘이 너무 예쁘다 저기 하늘 봐봐 하늘 하늘 너무 예쁘다 동해는 언제 봐도 이뻐 앞머리 여기서 감정 좀 이따악 물고 지나가면 이게 좀 시원해진다 아까 너무 더웠어 자 케미 좀 달게요 조명을 갖고 와야겠다 이제 슬슬 어두워진다 조명 좀 갖고 올게요 두 개 다 캔디 어우 뭐야 동해는 파도를 보는 거야 동해는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남해나 서해는 물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해는 파도를 보고 잔잔한 것보다 파도가 있는 날이 감성돔을 노리기에 좋은 거죠 밤낚시가 기대되는 곳이거든요 이러다 한방 있죠 쭉 끌고 돌아가면 감성돔이죠 미끼 갈게요 캐스팅 잠깐만 1번 던져왔는데 잠깐만 수상해 잠깐만요 1번 오! 오 잡았다 잡았다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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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얘 조기로 봤다. 조기로 본 사람 손 까있다구요 까있다구 뚝배기 하고 올게요. 꺼낼게요. 미끼 세 통 쎄 잡았다 잡았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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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크다 한 마리 내가 뺐거든 두 마리 잡혔어 두 마리 1타 2피 1타 2피 밑에 빠는 애는 장어 위에 빠는 애는 꼬키 겁나 무거워서 나 강성돔인가? 얘는 뚝배기 할게 뚝배기 뚝배기 어 깜짝이야. 이거 드릴까요? 어 이거 가져갔다 갖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여기서 왔는데 아 씨 개 나오면 안되는데 미끼 좀 갈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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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을 생각하는 찜샌언니 한 개 걷었습니다 밤 되니까 많은 분들이 원투화로 나오셨어요 어 뭐야 잡았다 잡았다 대박 대박 뭐야 개들이 지금 밑에 판 치고 있나본데 얘 얘 잡고 안 겁나 웃긴 새끼네 우와 아이고 뚝배기 미끼 다 한꺼번에 갈게요 오오 오 모았다 모았다 준비됐어? 까먹다 모았다 모았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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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은 자고가 한 마리가 나왔네요 지렸다 나 마지막 미끼였거든 이제 미끼도 없었어 빠지 지려버렸다 뚝배기 나 마지막 미끼였거든 이제 미끼도 없었어 빠지 지려버렸다 뚝배기 I'll be back 빠지